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 덕분에 서울신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서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4월 5일 날 박연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한국경제신문의 조준혁 기자가 확보해서 정거물과 함께 특정 보도를 박아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선거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일체의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그 어떤 여론조사도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여론조사 공포검지 혹은 허위사실 공포검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아마 저촉되는 공직자선거법의 아주 중대한 그런 침해 사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조직총관본부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저는 아주 그냥 사소하게 보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어떻게 알고 사전투표를 이겼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그런 영상물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한데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그 잡은 권력을 그냥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내놓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가 오늘 11시 31분경에 민주당 문자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그런 글을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이겼다는 박캠프 거짓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재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예사마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글을 확인해 본 결과 김웅 의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과 달리 글의 전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 시작이 한 문장이 아주 사람의 마음을 딱 끌어당깁니다. 이번 선거 아직 모른다. 이번 선거 아직 모른다. 진보정당의 한 중진의원께서 어제 해 주신 말입니다. 김웅 의원이 진보정당의 한 중진의원 함께 들은 이야기죠. 이런 주장에 동의하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을 인용을 해서 소개했습니다. 진보정당의 한 중진의원이 하신 말씀을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옮긴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회, 구청장, 시의회를 다 장악한 이후에 자신들의 조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조직을 다 합치면 수십만이 넘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백만 명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직들은 기존의 단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전히 민주당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이 있어야 회의수당이라도 받는데 민주당을 위해 총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만 믿고 그 조직력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진보정당의 중진의원에게 그대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 메시지죠.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리를 좀 알고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보통 시민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특히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말 가운데서 유일한 진심일지 모릅니다. 박영선 후보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주장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꼭 투표해야 됩니다. 내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박영선 시장을 봐야 할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집은 사라지고 또 누구누구누구 세 글자가 용산공원에 새겨집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김웅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또 찬성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방금 본 그런 기자가 취재한 김웅 페이스북 거를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소개할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설과 의미를 다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